파친코 두 권 책 읽기 파친코 두 권 파친코 이민진 민진 리 장편 소설 이 소설은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의 일본과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민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가족, 정체성, 사랑, 희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은 주로 노아와 모자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노아는 학문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모자수는 용감하면서도 방볼 기질이 있는 인물입니다. 모자수는 양말 가게에서 일하던 소녀를 구해 파친코 사장의 눈에 띄게 되어 파친코에서 일하게 됩니다. 노아는 대학 입학을 위해 노력하며 가족들은 노아의 꿈을 향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족 사정으로 인해 한수와 선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아는 대학에서 아키코와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노아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들의 지원에 대한 혼란 속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기로 합니다. 모자수는 유미와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며 그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사랑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유미의 죽음으로 인해 모자수는 다시 혼자 남게 되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와 모자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가 다루어집니다. 노아는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모자수는 가족과의 관계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인 이민자들의 역경과 희생 그리고 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가족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주요 캐릭터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배경과 가족의 의미를 깊게 탐구하는 소설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자아내며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에서 파유영어 검색으로 다른 주제 동영상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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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